아니 키로가 넘으면 뭐 1키로 넘으면 20만원 이다 그 말 그런 얘기가 많은데 그게 실제로 그런거에요 모르겠어요 근데 20만원 주겠대요 저거 하는거 뭐 뭐 모아서 사가는 분이 있나봐요 네 사가는 사람이 있대요 내가 이거 전문가도 아니고 또 걸렸나? 여기 또 걸렸어 이거 또 봐는 뭡니까? 전체가 다 걸렸어 낚시도 할지 모르면 그렇게 돼 옆에 사람 피어낸준다구 아우 근데 장어 이거 뭐 뭐 생업으로 하겠다고 하시는 분들도 뭐 있던데 어렵네요 내가 볼 땐 내가 볼 땐 이걸 생업으로 한다는건 네 어 어 이거 또 밤에만 나온대요 낮에 나오는게 아니고 아 그래요? 예 야행성이라 밤에만 나오지 낮에는 안나온대요 아 아유 뭐 뭐야 이거 줄 때 걸렸나? 어휴 비오네